롱터뷰 지금 저희 녹음하는 자리에 수신지 작가님의 열정적인 팬 참고하는 학생들이 옆에 와있거든요 말 한마디 할 때마다 고개가 떨어지도록 흔들어요 맞아요 꾸덕이고 있어요 자동차 타면 요 앞에 이렇게 고개 흔들린 인형이 있잖아요 왼쪽에 지금 인형이 있는 것 같아 계속 끄덕끄덕 그렇게 좋니?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요 수업시간과 사뭇 다른 눈빛 제가 삼그림이라는 작품에 대해서 혼자서 3, 40분 동안 얘기했던 과거의 조곤조곤 만화 박물질이라는 팟캐스트가 있는데 거기서 얘기한 건지 모르겠는데 기억에 가물가물한데 그런 느낌이 듭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기 얘기잖아요 그리고 되게 좁은 타겟 독자들을 상정하고 그린 이야기죠 즉 한 명이 소수의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좁은 소통이고 근데 재밌었던 게 제가 수업시간에도 항상 그런 얘기를 해요 테마가 될 수 있는 이야기는 나에게 가장 중요한 얘기인 경우가 많다 근데 나에게 너무 중요한 얘기다 보니까 나랑 전혀 다른 경험을 했던 사람들에게마저도 중요한 이야기가 되더라고요 이거는 암투병기고 암환자들을 상대로 말하고 있는데 그 이야기가 장판이니까 바다가 장판이니까 깊게 들어가니까 암 겪어본 적도 없고 주변에 사람들도 암환자가 없는 어떤 독자한테도 맞아 나 이런 적이 있었어 되게 외롭고 무서운 적이 있었지 그때 힘을 줬던 게 뭐였지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작품까지 가버린 것 같아요 저는 좋은 이야기의 기준을 그렇게 보거든요 개인의 얘기를 하는데 다수의 경험을 끌어내는 3그램은 저한테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좋으시죠? 너무 부끄러워하시는데? 이종범 작가님이 조곤조곤 만화 박물지에서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 책은 저에게 의미 깊은 책이긴 하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아는 책은 아니고 많이 판매가 되지도 않았고 아픈 얘기랬군요 제가 그런데 그런 책을 한 시간에 시간을 들여서 한 시간을 했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고맙더라고요 저도 그때 이종범 작가님이 아마 이메일로 보내주셨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감동적이었고 작가님이 어머님이 많이 들으셨더라고요 저희 어머니께서 검색해서 들으셨더라고요 혹시 이종범이란 사람 아니? 엄마가 어떻게 알아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거 링크를 다 보내주시더라고요 어머니 내 검색력 그랬군요 뒤에도 얘기할 다른 작품들도 되게 비슷한 결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되게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돼버리는 고리고 나서 그리셨던 게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임무라는 부천만화 대상 대상이었나요 그때? 대한민국 창작만화 공모전 그때 대상이 작가님이셨고 그 다음 최우수상이 제수 작가였죠 맞죠? 금붕어의 자살 둘 다 갖고 있어요 둘 다 너무 좋아했고 그 작품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그땐 이미 투병기는 끝난 상태였나요? 네 3그램 얘기가 책이 나오고 나서 네 아 여기 건너뛰면 안 되겠구나 그냥 혼자서 그리셨어요 출판해 준 곳이 없나요? 어떤 3그램 3그램 그때 직접 냈었잖아요 책을 아 네네 자비 출판 그때 만화를 다 마무리하고 어떤 출판사에 내야겠다라고 생각 안 했어요 네 저는 그 만화를 만든 이유는 정말 그 환자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었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책을 만들어서 병원으로 갔어요 자비 출판에서 그냥 네 몇 권 뽑으셨어요? 그때 200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경기문화재단에서 지원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 있는 곳에서 어떤 것을 하는 거에 대한 지원금인데 그래서 제가 경기도에 있는 병원 네 곳을 컨택해서 돌아다니면서 전시를 한 거였거든요 아 그런데 또 그런 큰 안병동은 거의 외곽에 있으니까 경기도에 있는 병원들 그래서 그때 그거를 나의 병원일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릴레이 전시라고 해서 맞죠 맞죠 병원을 돌아다니면서 제가 그렸던 그림들 그리고 만화책을 같이 갖다 놓고 주로 병원 로비나 또 산부인과 병동의 휴게실 그런 곳에서 전시를 하면서 환자분들이 보고 책을 이제 빌려서 병실에서 보실 수 있게 그렇게 배치를 해놨었어요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그 환자들 입장에서는 아 네 그러셨으면 참 좋겠죠 제가 이제 이 만화 작업을 하면서 계속 생각했었던 그 이미지가 이 책을 이제 환자분들이 자기 그 병실에 있는 침대에서 보는 그 모습을 계속 떠올리면서 좀 힘을 냈었거든요 그치 네 그래서 그게 이제 이뤄졌으니까 저도 굉장히 이제 뿌듯하기도 하고 그게 힘이 되잖아요 그 어떻게 읽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상상하는 게 힘이 되잖아요 네 그 이미지를 계속 생각했어요 여러분 제가 저희 방송 어디서 듣는지 계속 물어보는 이유가 있어요 녹음하는 게 전혀 힘들어져요 이렇게 또 연결시키시네요 힘들어 죽겠네 또 일이니까 해야지 이러다가 듣고 있는 걸 상상하고 그러면 또 힘이 나거든요 이게 나중에 미메시스에서 다시 정식으로 발매가 됩니다 양장보는 굉장히 이쁜 책으로 나왔는데 그건 언제 언제 얘기예요? 음 그렇게 전시를 하면서 동시에 알아봤었나 조금 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전시는 다 하고 나서였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이것도 역시 스무스하게 정신 차려 보니 책이 나와 있었다 미메시스에서 이렇게 당연히 보고 좋았으니까 연락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먼저 아 네? 네 제가 미메시스 출판사 너무 좋아해서 꼭 그곳에서 나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언감생심? 내가 그럴 수 있을까라고 정도 생각했는데 마침 제가 아는 분이 미메시스 다니는 분을 안다고 하셔가지고 그럼 한 번 얘기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미메시스에서 정말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이 많이 나왔어요 네 맞아요 아크파크 시리즈도 나왔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책 중에 혜성을 닮은 방 네 그것도 너무 좋았고 되게 비슷해요 나온 책들의 결이 하나같이 비슷하게 좋아요 알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지는 점이 홍란지 선생님도 방금 저한테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생애 최초로 만화책을 내셨어요 물론 만화로 들어가는지 인식은 뭐 불분명했다 치더라도 이런 도구를 처음으로 쓰신 거죠? 어땠어요? 끝내고 나니까? 이 도구 괜찮은데? 이렇게 느낌이 왔나요? 아니면 그 작업할 때 참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그림책은 정말 보통 15페이지 안에서 끝났었는데 너무 분량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냥 그 정도 분량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몇 년 동안 갑자기 100페이지 넘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막연하더라고요 그렇죠 내가 그리고 그 칸마다 또 어떤 다른 구도를 생각해내야 된다던가 그게 사실 저한테 정말 어려운 일이었거든요 그 막연함이라는 게 어려움이었었던 것 같아요 심지어 두꺼워요? 네 그 정도는 대학으로 책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계속 이렇게 만들었는데 하나같이 두껍네? 며느라기도 두껍고 책이 다 두꺼워 스트리트 페인트도 두껍고 엄청 두꺼워요 그래서 만드는 동안에 좀 힘들어서 글쎄요 이제 다 끝났을 때 성취감도 크고 하지만 다신 안 해 사실은 또 한다는 생각은 안 했어요 안 해야지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고 그냥 안 한 거죠 그냥 해봤다 이 정도였지 쳐다도 보기 싫어 아니요 되게 힘들게 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보통 성공적으로 하나의 도구를 쓰고 나면 그거 계속 써보고 싶은데 네 그런데 제가 그림책 일러스트레이션 일을 할 때 참 좋아하긴 했지만 성과가 좋진 않았어요 반응이 좋진 않았거든요 아무래도 이 그림책 작가님들 중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두각을 나타내고 이런 케이스는 확실히 소수잖아요 두각을 그러니까 대중적으로 알려지기는 좀 어렵죠 그러니까 네 그런데 뭐 그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못해서라기보다 저 스스로도 조금 뭔가 부족한 느낌이 좀 있었고 아무튼 좀 한마디로 인기가 없었어요 그 업계 내에서 저를 막 특별히 찾거나 하지는 않았었거든요 혹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를 담기에 약간 아쉬움이 남는다는 느낌은 일을 하면서 점점 쌓이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다 담는 데는 조금 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림책은 제가 글을 써본 적은 전혀 없거든요 늘 누군가가 쓴 글에 맞는 그림을 그리는 일이었어요 그게 그거 역시 비판의식이 없었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했지 그냥 받아들였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글, 그림을 다 작업을 하고 보니까 참 재미있고 그 전에 이제 그냥 그림책에 제가 그림을 그리는 일은 조금 덜 재미있다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죠 계속 이거 느껴요 이분은 나는 수신지 작가님 떠올릴 때마다 만화가라는 느낌으로 떠오르는 게 아니거든요 만화도 그리는 작가라고 떠올리곤 했어요 그 이유가 이런 것 같아요 만화여야만 한다기보다는 만화도 한다 해보니까 재밌어서 이런 느낌 내가 할 이야기가 떠오를 때는 만화가 좀 더 수월한 도구라는 생각도 드실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제가 저는 그게 되게 방점을 그 부분에 방점을 짓고 싶은데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별로 없어서 내가 무엇을 표현해내야 되지 이런 식의 고민을 많이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작가로서는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것을 표현해내고 싶은 욕구 난 무엇을 끄집어내야 되지 근데 그걸 끄집어내기 시작하셨던 게 본인이 이런 경험을 하셨던 거고 그러기 이전까지는 그냥 주어진 글에 그림을 그리는 게 훨씬 더 편하셨을 거고 그래서 이게 근데 이렇게 그 어떤 걸 표현해내야 되지 라는 것의 고민을 늘 안고 사는 분들 작가분들은 이게 늘 항상 아 이걸 해야지? 저걸 해야지? 난 이거를 꼭 표현해내고 싶다 이거를 무엇을 만들고 싶은 게 너무나 넘쳐나 이게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누가 그러고 살겠어요 힘들어서 못 살지 그런가요? 근데 작가분들 저는 아닌가?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런 사람도 그래서 그분도 지금 힘들어서 못 살겠네 라고 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구나 그래서 마음속에서 표현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것이 목까지 차올랐을 때 작품을 쓰라고 하루키기가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윤태우 형님도 그랬었어요 근데 그게 일상 내내 유지되지는 않는데요 그러면 힘드니까 일상이 안 되니까 그래서 일생 동안 그렇게 작업한 사람들이 보통 단명하시거든요 힘드세요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아무튼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제가 전달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다라는 표현을 무엇을 해야 되지? 라고 이게 늘 떠오르지 않는 상태에서 갑자기 뭔가 폭발하시듯이 나왔던 것은 상그램 이후부터셨고 그래서 오히려 만화도 그리는 작가라는 식의 생각을 더 들게 만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다른 것도 다 할 수 있는데 네 그리고 또 유난히 자전적인 이야기를 또 많이 하시는 걸 봐서 그러네 진짜 뭔가 이야기꾼의 영역보다는 뭔가 내 안에 있는 것을 표현해내고자 하는 그런 식의 작업들을 좀 더 수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저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누군가를 상상 속에 생각해서 누군가 캐릭터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뭔가 가상의 것을 만들어내는 게 저도 약간 쉽지가 않았어요 만화가를 꿈꾸면서도 이게 별로 익숙하지가 않았고 어려웠던 거예요 나는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라는 생각을 거기서 해답을 못 얻어서 약간 다른 일 다른 일 다른 일을 찾아본 것 같거든요 공간재 선생님 말씀이 경험이 나오는 게 네 그래서 제가 그걸 한번 여쭤본 거예요 너무 뭔가 주어진 것에 비판의식 없이 살아오셨다고 하시길래 그렇다면 그냥 현실에 만족하면서 사셨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표현하고자 하는 가상의 것들의 어떤 탐닉하는 그런 것보다는 현실 자기 안에 있는 이야기를 정리해서 쓰는 게 훨씬 더 수월하셨겠다라는 생각 그게 오히려 이야기성을 끌어내는 데는 되게 도움이 되실 것 같다 그래서 다른 작가 지망생 분들 중에서도 분명히 어떤 가상에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들은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지망생 분들 중에서 많습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자기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써보는 연습을 한번 해보라고 조언을 하기도 하거든요 네가 오늘 무슨 일을 겪었니? 콘티로 한번 짜봐 근데 거기서 이야기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 이전에 네가 입시했던 이야기 중에 어떤 게 재밌었니? 이런 것들? 근데 사실 그것도 되게 어려운 일이죠 이 부분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홍단지 지금 홍글리님이 언급하신 뭔가 얘기를 정리를 잘 못한 것 같죠 아니요 잘 됐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자연스럽게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어진다는 느낌이 좀 받아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데 그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라는 대상 작품 그 작품 지금 어디 딴다 갔다 오셨나요? 아니 지금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걸 들어보니까 저도 생각이 딱 정리가 되는 느낌이 있었어요 오 좋다 그렇구나 어떤 거냐면 왓기홍런 제가 그림책 일을 할 때 뭔가 좀 잘 안 풀린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저도 글은 제가 쓰지 않고 그림만 그렸다고 말씀드렸지만 저도 글을 쓰려고 노력은 많이 해봤어요 근데 다 잘 안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만화를 그렸을 때는 뭔가 좀 술술 풀린다 좀 자연스럽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화라는 게 나랑 맞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도 이제 저는 뭔가 또 다른 만화를 또 뭐 그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있고 한데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한번 그림책을 한번 또 해볼까 지금 이제 다시 이제 그림책을 내보자고 하는 제안들도 좀 있고 그래서 다음 작업으로는 그림책을 해볼까라고 생각하면 또 뭔가 딱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나는 만화라는 형식이 나한테 조금 이렇게 달 맞는 옷처럼 좀 이렇게 맞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방금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그림책은 또 다른 어떤 그렇죠 상상의 그 어떤 이야기 주인공을 설정해서 하는 게 이제 안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저에게 있는 그림책은 그런 건데 이제 그렇게 생각하니까 약간 좀 막히고 또 이제 만화는 이제 많은 것을 제가 이제 만들어내겠지만 그 씨앗은 이제 저의 이야기에서 시작되니까 그런 건 좀 되게 자연스러워서 그 차이 저는 형식의 차이만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이야기가 어디에서 오는가의 차이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들이에요 만화랑 친한 사람들 돌베 작가님도 그렇고 수신희 작가님도 보면 그 만화랑 사이가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그 말 참 좋네요 저는 이제 만화하고 되게 불편한 관계로 오래 살았어요 그때도 얘기했지만 애증의 관계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만화가가 돼야 돼 만화가가 될 거야 어떤 작가가 되겠어 이러고 살면 의무죠 의무 나름대로 만화하고 사이가 불편해집니다 의무적인 관계니까 돌베 작가님도 그렇고 수신희 작가님도 그렇고 박수봉 작가님도 그렇고 만화가 나한테 왔고 해보니까 괜찮아 이게 약간 나이 먹고 만난 어떤 사람인데 은근히 잘 맞네 여행 가면 같이 갔다 왔는데 여행 메이트로 괜찮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만화는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반장으로서 신과 의무 얘기해도 돼요? 네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지금 방금 전에 10대 때 얘기를 들었잖아요 이것도 작가님 얘기 같은 거예요 맞나요? 100%는 아니지만 담겨있나요? 네 맞아요 진짜 이 만화에 대해서 언급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 이종곤 작가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저에게 한 가지 깨달음을 줬던 작품이거든요 어떤 깨달음을 줬냐면 그때 저는 한창 작법 공부하고 있을 때 픽션을 만들고 시나리오 작법 미친 듯이 드립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반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원고를 딱 보고 완전히 깨졌던 게 뭐냐면 이건 청취자분들 중에 혹은 지망생분 중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내 삶 일상이 별거 없다고 느껴질 때 있잖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맨날 크로키 연습하고 공부하고 원고하고 이게 소재가 어딨어요 이런 삶을 사는 나한테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겠어 근데 그거 보고 느낀 게 일상에 별일이 없을수록 내가 갖고 있는 그 레고 블록은 점점 작아지는데 대신에 이거를 잘 들여다봐서 그걸로 뭘 만들면 결과물의 해산도가 더 올라가는 거예요 레고 블록이 작아지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냥 일상으로 되어 있는 건 중요한 건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하구나 이게 피사체보다는 렌즈구만 왜냐하면 그 이야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반장이 있어요 선생님이 나가면서 반장한테 애들 조용히 시키라고 임무를 하나 주고 갑니다 그리고 애들은 떠들죠 반장은 속으로 혼자서 책임과 의무 때문에 괴로워해요 조용히 시키다가 이름도 적었다가 온갖 종류의 고뇌와 번민을 해요 그 모든 번뇌의 끝에 선생님이 오셔서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가죠 그 반장 안에서만 벌어진 어떤 일이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냈는데 너무 흥미진진했거든요 형식도 물론 좋았지만 저한테는 의미 있는 이야기였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 방금 이정권 작가님 말씀하신 게 제가 생각한 거랑 너무 비슷한데 저는 좀 작은 이야기 사소한 이야기 어떤 작은 것을 좀 크게 뻥 부풀리는 것을 좋아하고 그게 잘 됐을 때 좀 희열을 느껴요 그래서 제가 만화를 작업을 하는 모습을 이미지로 생각해보면 저 혼자 생각한 건데 어떤 작은 것에 돋보기를 대고 보는 그 모습을 저는 좀 상상하거든요 근데 종범 작가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현미경이라는 표현을 조만박에서 했었어요 마블 영화를 보면 멀리 있는 거대한 사건을 망원렌즈로 구경하는 느낌이라면 수진 작가님 만화는 맨날 왔다 갔다 하던 길을 어떤 구석에 망원경 돋보기 현미경을 들이댓는 기분이에요 확실히 그때 그 이야기는 제가 써놓은 글이 있었어요 그 글을 가지고 만화를 만든 건데 그 글이 A4 한두 장 정도의 짧은 글이어서 어디에 쓸 때는 없는 거예요 너무 짧아서 근데 그 글은 마음에 들었거든요 제 마음에 그래서 어딘가에다 쓸 일 있겠지라고 마음속에 저장했었는데 그 만화 공모전 공지를 제가 본 거예요 다시 하고 싶지 않았는데 다시 한 이유는 짧으니까 다시 하고 싶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거를 봐서 너무 딱이다라는 생각 드렸어요 그 공모전은 단편 만화 공모전이어서 오히려 어떤 분량을 넘어가면 안 되는 그런 것이었거든요 딱이네요 딱 너무 길게 하기 싫었는데 마침 잘 됐다 이 이야기를 여기에 쓰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제 그림을 그렸어요 일단 그 이야기는 제가 왜 썼냐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이제 고등학교 동창회를 했는데 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반장이었는데 그랬을 것 같아요 네 그 친구가 고등학교 때 친하게 지냈던 친구는 아니었었는데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담배 피는 거 담임 선생님한테 잃는 거 너지 그래서 저 너무 억울했었거든요 저는 그 친구가 담배를 피는 것조차 몰랐는데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런 이미지였구나 네 그렇게 나를 대해왔었던 거죠 자기를 잃었던 사람으로 근데 저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나는 반장 그런 일도 없었고 그래서 그 억울한 마음을 계속 품고 있다가 이거를 뭔가 글로 써보자 해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서 반장이라고 뭐 별것도 아니고 괜히 시간만 뺏기고 사실 이거 선생님 편하려고 좀 만들어놓은 거고 학생한테 학생 이름을 적으라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죠 저도 그 생각을 늘 했습니다 어용이지 어용 그래서 그거를 그냥 브락치 글로 써놨던 건데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제가 그 경기도 재단 지원금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상그램도 또 그 어떤 지원금 받았거든요 지원금 킬러시군요 그러게요 저도 좀 그런 지원해주고 싶은 느낌의 작가인 것 같아요 삭실력이 잘하실 것 같잖아요 왠지 이분이 돈을 줘도 호투를 안 쓴다 이거 제가 그때 이렇게 이거를 하려면 그 일러스트레이션 일은 아무래도 좀 줄일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만화 그리려면 그래서 방법은 지원금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지원금을 정말 열심히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운 좋게 그런 지원금을 받았고 그런 늘 지원금을 찾는 건 좀 일상이었는데 그 만화 그런 공모전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얼마 남지는 않았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제가 굉장히 가난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정말 잘해서 이 돈을 받으면 지금 내가 조금 해서 돈 받는 것보다 액수도 크고 여기에 내가 올인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중요한 동기입니다 네 근데 안 받을 수도 있잖아요 안 받을 확률이 또 높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정말 그때는 무슨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진짜 이걸 열심히 해서 이 돈을 내가 받아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 남은 기간이 정말 며칠 안 됐는데 정말 열심히 해서 이미 글은 있으니까 사실 그림만 그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냈는데 대상을 받을 거라고 정말 상상도 못했지만 그 대상을 받는다고 연락이 왔던 그 날이 정말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그 전날 미술학원 강사 면접을 봤어요 그때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면접을 봤는데 그 임금의 액수가 너무 턱없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정말 슬펐거든요 그때 종로에서 집까지 오는데 종로에 얼마나 걸리는 거리였는데요 근권철 20분? 아니 아니 버스 타고 뭐 이렇게 근데 어쨌든 그 학원이 종로에 있었는데 종로에서 그 버스 정류장까지 제가 걸어가면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방금 쌍욕을 하시려고 한 거 아닌가요? 저는 말을 잠깐 고르셔서 미술학원 선생님이라는 게 저한테는 조금 의미가 있는데 제가 제일 하기 싫은 일이 미술학원 선생님이었거든요 그것만은 좀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었어요 개인 취향입니다 여러분 작가님이 그렇다는 거고 제가 당연히 저도 학교 다닐 때 그 일을 아르바이트로 많이 했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이제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에는 정말 재주가 없다라는 거를 매일매일 느꼈어요 그래서 이건 나한테도 안 좋고 학생한테도 안 좋다 청강대회에서 강의하셨을 때 학생들 반응 되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인기 많으셨는데 인기 수업이었는데 아무튼 그랬는데 이제 정말 이제 돈이 없으니까 이제 갖은 재주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제 그래서 저 나름대로는 굉장히 타협을 해서 이제 그 미술학원을 이제 간 건데 아 이렇게 적은 금액을 줄 줄은 몰랐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니요 이제 면접까지 보러 간 거예요 1차 서류 2차 면접까지 갔는데 아 네 그래서 아 이렇게 적은 돈인데 너무 슬프게 이거는 못하겠다 근데 그 저는 이건 못하겠다 생각했지만 그쪽에서도 저를 별로 탐덕치 않게 생각해서 제가 뭐 안 한다는 거 한 것도 아닌데 망한 소개팅이죠 안 됐거든요 망한 소개팅 그래서 제가 되게 우울하게 있었는데 그날 연락이 온 거예요 대상입니다 네 근데 굉장히 늦은 시간에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기자분한테 전화 온 것 같은데 그 이제 기사 쓰려고 저는 이제 받았다는 것도 몰랐는데 기자분이 전화하셔가지고 그렇죠 진흥원 직원분들의 보도자료는 먼저 나가니까 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대상 받으셨는데 뭐 기분이 어떠세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셔서 무슨 말씀이세요 어 진짜 놀라셨겠다 거기서 잘못 걸어서 죄송합니다 그럼 진짜 놀라셨다 와 제가 누군 줄 아세요? 뭐 물어보고 네 네 그러면서 저 대상 받았어요 그래서 막 방방 뛰었어요 방방 뛰셨다고요? 네 상상이 안 갑니다 방방 네 너무 기뻤는데 방금 방방을 몸으로 표현하셨어요 근데 그 몸의 표현이 방방이 아니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기자분이 한 질문이 저한테 좀 남았는데 앞으로 만화 그리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어머나 어머나 한 번도 생각 안 해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만화요? 글쎄요 그랬더니 이렇게 상까지 받으셨는데 계속 그리셔야죠 그 작가님의 은인이네 우리한테 그 기자님이 그 기자님이 은인이네 아 그런가? 저는 워낙에 모범생이지라 아 그런가 보다 어쨌든 그 좀 질문이 저한테 조금 와닿는 질문이네요 네 그렇긴 했어요 그 주호민 작가님께서요 그 주호민 작가님이 작업하다가 처음으로 만화가를 만드는데 양형순 작가님이 너 만화 계속 할 거지? 딱 그냥 바로 치고 들어왔대요 알았던 거야 먼저 그 길을 갔던 사람들은 아는 거죠 힘들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 만화는 내가 독자로서 계속 보고 싶어 그 기자님도 그랬을 거예요 이 작가 사기작 보고 싶을 텐데 저도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수 작가가 제수 작가가 그 공모전 나갈 때요 금붕어의 자살이었잖아요 저는 네가 대상을 안 타면 말도 안 돼 부다타니 너같이 그런 사람 어딨어 천재인데 넌 대상이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지나가듯이 말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우수상인 거야 그 위에 누가 있지? 하고 봤는데 수신이 작가인 거야 아 이거 인정해야겠다 바로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금붕어의 자살 진짜 좋거든요 제가 너무 좋아했던 작품이기 때문에 근데 반장으로서가 더 좋았어요 제수 작가님 진짜 미안해? 아무튼 그래서 저도 상도 받고 돈도 받고 다 좋았지만 또 그것을 통해서 제수 작가님을 알게 된 것도 둘이 그렇게 알게 됐죠 네 너무 좋았어요 프랑스 가셨던 게 그 뒤인가요? 앙굴렘이요? 아니요 프랑스에서 살면서 작업하네요 그것도 앙굴렘이요 앙굴렘에서 살았던 거예요 네 레지던스에서 사신 거예요? 그것도 그냥 그게 이제 이런 거죠 프랑스 앙굴렘이랑 마라도시에서 레지던스 즉 죽어 하면서 죽어 하면서 살면서 작품하고 1년인가요? 아니요 저는 짧게 있었어요 3개월 3개월 그것도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보고 직접 다 준비해서 내신 거라면서요 음 진흥원 홈페이지에서 본 건 아마 아닌 것 같아요 그 앙굴렘 그 레지던시 그 홈페이지에서 음 참 신기해 저한테 질문을 하셨었나? 그거 준비할 때였나? 기억이 잘 안 나는데 그냥 혼자서 알아보고 혼자서 그 서류를 다 준비해서 내고 갔다 오셨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좀 중요한 게 있는데 그곳에 제 친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이미 알고 있었죠 왜 신기했냐면 지원금도 그렇고요 이것도 그렇고 팟캐스트를 늘 들으시면서 정보를 듣는다는 것도 그렇고 작가분들 막 만나면서 모임에 나오고 이런 분위기의 작가님이 아니세요 근데 늘 창을 열어놓고 있어요 지원금 받는다는 건 계속 그 홈페이지 공지사항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럼요 항상 그걸 열어놓고 있어요 그게 작업에만 메몰되는 사람은 그게 안 돼요 작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어떻게 보여줄 건지 까지 염두에 두는 작가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요즘에 많은 지망생 분들이 작업 자체에 너무 몰두해 계셔서 어디에서 누구한테 어떻게 보여줄지 이 부분을 다 신경을 못 쓰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어요 이런 건 되게 참고가 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은 했어요 그런 여러 가지 지원금이나 도와주는 제도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만화를 그리는 거는 아니라고 그런 생각은 했어요 근데 가끔 그런 유혹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 돈 나오는 구멍에 맞는 만화를 그래서 액수가 내가 그린 건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액수도 꽤 크고 하면 이번에는 어린이 만화를 해볼까 해볼까 이번에는 또 무슨 한국 어떤 소재로 가나 그런 생각을 좀 유혹이 들기도 하는데 좀 그렇게 하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들여서 그러진 않으려고 하는데 내가 돈이 없지 가호가 없네 그렇지만 그런 정보는 정말 늘 좀 열심히 찾고 있어요 그렇게 오늘 또 중요한 팁을 하나 얻어갑니다 근데 여기 스트리트 페인터에서 좀 약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진짜 겪으신 일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던 친구를 우연히 만나는 일화가 있잖아요 사건이 그래서 그 친구는 아르바이트 할 필요 없이 작품만을 하니까 열심히 작업 수준도 높아지고 본인은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니까 하는 거였고 그래서 뭔가 친구랑 비교를 하면서 자격시심을 갖게 되는 뭐 이런 식의 일화가 있거든요 뼈 아픈데 많이 벌어지는 일이죠 네네네 근데 이게 여기에서 나왔던 것들이 좀 이해가 너무 되는 거죠 아르바이트를 할 필요가 없는 너와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하는 나 사이의 간극 같은 거 근데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부지런해지고 창을 열어둬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뭔가 정보를 또 얻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부지런해지는 저도 진짜 그랬거든요 알바를 해야만 하니까 그렇게 생긴 이 루틴이군요 공지사항 볼까 지원비 파칭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런 지원금도 받으려면 굉장히 번거로워요 맞아요 서류하고 굉장히 부지런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지원금 받은 이후에 또 정산 과정도 맞아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푼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푼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웹툰 랩소설은 저스푼 클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푼 안녕하세요 작가 소신지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종범의 웹툰 스쿨을 듣고 계십니다 멀리 왔습니다 지금 시간은 많이 지났는데도 아직 할 얘기가 많아서 이제 우리는 빨리빨리 건너가야 되는데 그 뒤에 이제 스트리트 페인터 혹시 이 작품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이 있나요? 없으면 넘어가고 지금 며느라기가 저기 서 있어요 지금 며느라기 저는 이 스트리트 페인터를 보면서 계속 처음에는 중반 중후반까지도 계속 자전적인 이야기시구나 라면서 듣고 있다 보고 있다가 맨 마지막에 갑자기 뭔가 드라마틱한 이 반전과 함께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픽션 아닌가 픽션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전적 이야기만은 아닌가 봐 뭐 이런 생각은 들었어요 근데 그 감동이 뭔가 인위적이었다는 게 아니라 너무 어? 여기서 이런 감동이? 뭐 이런? 나 이거 어떻게 끝내지? 어떻게 끝내려고 그러지? 이거 느꼈거든요 근데 이렇게 끝내나니 근데 마지막에 너무 좋았어요 대단하군 저도 마지막에 정말 고민이 많이 됐었어요 고민한 게 보여요 근데 너무 재밌게 끝났어 네 정말 다행히 저도 그 뭔가 신구의 어떤 뭐랄까 그 젊은이는 어떤 신문물을 통해서 평화롭게 끝나지 모두가 이제 평화롭게 이제 결말을 맞으면서도 아무튼 그 마지막 화를 두고서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고민하시고 네 저도 나름대로는 만족하기도 하고 신기하게 꼬마비 작가님의 좌우명이 수신지 작가님 작품 표시 느껴져요 누구나 나름대로 행복하게 이게 꼬마비 작가님의 좌우명인데 스트릿 페인터의 엔딩이 딱 그거의 예시랄까 자기 방식을 고수해온 옛날 사람이나 새로운 길을 고민하는 젊은 사람이나 자기 방식으로 길을 찾잖아요 참 좋았죠 저 만화는 제가 웹툰으로 연재했었던 거잖아요 처음 웹툰 연재해본 건데 처음이군요 웹툰 데뷔작이군요 네 그 전에 저는 웹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웹툰 그렇게 크게 관심은 없었어요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책을 만들어 오시던 분이니까 저는 사실 책에 관심이 있었지 우리 동네는 아니다 이런 느낌 만화보다도 앞선 건 책인 거거든요 책에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그 전에 고등학교 때 의자가 실린 디자인 잡지를 많이 보면서 의자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는 생각 했었다고 했잖아요 제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제가 좋아했던 건 의자가 아니라 그 잡지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나중에 들었어요 관심사의 순서를 순서도를 그려보면 책이 있고요 그다음 만화가 있고 그다음 쫙 뒤쪽 어딘가 구석에 웹툰이 있었군요 그런데 관심이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웹툰을 그리고 또 웹툰이라는 게 또 이만큼 이렇게 많이 흥행되는 거 보면 장점도 많은 걸 거고 저도 한번 경험해 보고 싶더라고요 만약에 아니면 뭐 또 그냥 책을 하면 되지만 내가 경험해 보지도 않고 그걸 판단하는 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웹툰을 그려서 제 홈페이지에 올렸어요 그렇게 짧지만 연재 개념으로 제 홈페이지에 올렸고 제 홈페이지를 찾는 사람은 거의 10명 내외였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이제 보고 재밌다고 댓글을 달아주는데 그게 그렇게 좋은 거예요 꿀맛이거든요 네 정말 좀 깜짝 놀랄 정도로 친구들과 10명이면 그 댓글은 매우 꿀맛입니다 좋은 얘기를 써주기 때문에 네 네 맞아요 또 그릴 수 있는 동력이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 정말 재밌다 즐겁죠 네 그렇게 생각하다가 이것도 약간 지원금을 받고 그 만화영상진흥회사는 어떤 사업 중에 하나로 그 사업이 무슨 이름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연재할 수 있게 아 네네 창의인인지 아니요 그거 아니라 현장형 아니면 플랫폼이랑 연계시켜지는 네네네 네 그래서 거기서 원하는 분량이 있었는데 그 분량이 정확하게 제가 홈페이지에 올렸던 분량이더라고요 그래서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더 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것만 정리해서 냈는데 그게 돼가지고 이제 연재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되겠지 이게 안 되면 어떡해 근데 이제 연재를 해보니까 정말 힘든 점도 많았는데 일단 그 분량을 매주 한다는 거 그리고 연재하는 기간 동안 좀 긴장되어 있는 상태가 풀리지가 않더라고요 책 작업이랑은 다르죠 네 아주 네 그래서 좀 힘들었지만 책과 비교할 수 없게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고요 그거 확실히 네 그러니까 이게 경쟁이 좀 안 될 정도로 그래서 내가 목이 좋죠 이쪽이 좀 그래서 제가 이제 며느라기를 연재할 때 책으로 이제 해볼까 처음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 스트릿 페인트 연재할 때 생각하면서 이거는 보는 사람이 많아야 된다 이 수가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네 이거는 당연히 연재를 웹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며느라기 얘기 나왔어요 자연스럽게 며느라기도 네 잘했나요 현란한 진행 현란한 진행 며느라기 얘기 나왔어요 네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 사실은 이제 어떤 매체에서 독자를 만날 것인지에 대해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결국은 SNS를 통해서 연재를 하셨어요 네 그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민살인 가상의 인물 페이지와 네 이걸 통해서 연재를 하셨어요 네 윤태우 작가는 이를 일컬어 작가를 작가에게 무한자유를 준 최초의 성공적 시도라고 일컬었죠 그게 이제 2017년을 그 이전과 구분짓는 가장 중요한 의미라고 하셨어요 되게 거창하죠 근데 그렇게 하셨어요 올해 오늘의 우리만화상 수상을 하실 때 심사평으로 나와서 하신 말씀이 만화가협회 회장으로서 1인 말씀을 하셨죠 올해는 작가가 모든 매체로부터 자유로워진 원년이다 그게 며느라기 얘기거든요 네 말도 참 멋있게 하셔 제가 좀 멋있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기억력도 엄청 좋으셔 나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같이 계셨죠?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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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기억을 못하겠어요 비슷하게 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셨지라고 네 제가 진행자였으니까 노리셨 아셨어요? 며느라기 노리셨네요 노리셨나요? 어떤 걸요? 며느라기라는 작품이 취한 연재 형식이 이런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 이렇게 예상하셨다거나 노렸다거나 그런 게 있나요? 전혀 아니죠 그런 건 아니었고 연재처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SNS에 연재를 한 거지 그 이상의 어떤 네 의도는 없었어요 근데 일단 시작하고 나서는 제가 알기만 해도 굵직한 연재 제안 다 들어왔거든요 모든 웹툰 매체들이 연재 제안을 한 걸로 알고 통화했잖아요 어디로 갈까 어디로 갈까 막 고민 제가 종호 작가님께 많이 물어봤죠 그래가지고 저는 아 너무 잘됐다 속으로 당연히 제안 오겠지 근데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을 듣고 놀라면서도 감탄했거든요 제가 그러게요 그러니까 연재 제안을 제가 했을 때 다 이제 거절을 받았을 때 많이 속상해 했는데 그런 마음으로 SNS에 연재했고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거절하셨던 곳 포함해서 이제 많은 곳에서 다 왔죠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왔긴 아니 그럼 그런 건 아니셨지만 다시 이제 제안을 고맙게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네 제가 이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진짜 고민하셨어요 그때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했어요 그 이유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SNS에 연재하면서 이 여자 주인공인 민사린이라는 사람이 실제 운영하는 SNS다라는 그 설정이 있었는데 그 설정을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게 너무 마음에 들었거든요 실제로 존재하는 인물이라는 그 형식 제가 이거를 SNS에다 올려야겠다고 생각을 한 결정적인 이유도 그 형식이 아이디어가 떠올랐기 때문이거든요 그렇다면 너무 재밌겠다라고 생각해서 그 전에 이제 연재되지 않은 그런 모든 슬픔은 다 잊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신나게 올렸거든요 어마어마한 반응을 제가 그런 걸 통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미있는 것들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재밌겠다 그러면서 시작을 했던 거라 연재 어떤 포털이든 어디든 가서 하나의 만화가 되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일단은 그 설정을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웠어요 참 일관적이에요 내가 하려는 이야기에 걸맞는 그릇이 뭘까를 자유롭게 생각하세요 되게 딱 연재 포털 웹툰 사이트 이렇게 규정 짓는 게 아니라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이게 엄청난 반향을 일으키고 상도 받으셨는데 당연히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건드렸기 때문이겠죠 제 아내도 무작위 좋아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읽기가 겁나시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겁나죠 너무나 많이 여자분이신데 며느리로서 사시고 계신 분들인데 겁나죠 어떤 분들은 나를 너무 괴롭게 할까봐 내가 너무 거기에 심취해서 화가 날까봐 조금씩 조금씩 읽고 있다 한꺼번에 못 읽겠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떤 독자는 민살인이고 어떤 독자는 형님이고 어떤 독자는 무구영이고 뭐 수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각자 다양한 방식으로 소비를 했단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 남편 저가 남편이잖아요 저 사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보다가 제가 아내에게 며느라기를 즐겨보는 제 아내에게 어떤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제가 몇 화 뒤에 등장하더라고요 설마 우리는 안 그러지 그리고 저는 그 질문을 던지는 순간 깨달았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라고 만든 작품인 것 같다 저하고 되게 많은 얘기를 했어요 아내하고 이 작품에 대해서 얘기를 좀 자유롭게 들려주세요 며느라기 얘기 자유롭게 어떻게 얘기하면 좋을까 왜 이 얘기가 하고 싶으셨어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민살인 닷컴에서 이제 이 책을 판매하면서 같이 이제 만들었던 소책제가 있는데 그 프로세스북이라고 해서 이제 과정을 담은 책 거기에 실었는데 시금치라고 하는 짧은 단편이 있어요 그 만화를 제가 제 홈페이지에 그 스트리트 페인터를 연재했었던 그 저의 그 개인 홈페이지에 예전에 올렸었는데 그게 약간 시집살이 많이 시달린 사람은 시금치도 먹지 않는다 시자가 들어간 거는 다 싫어한다 네 그 이야기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제 만든 만화인데 그 만화는 이제 제가 결혼하기도 전이었고 그런데 저는 그런 소재에 좀 관심이 많았어요 그 뭔가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특히 이제 고부 갈등이라든지 어쨌든 며느리가 겪는 좀 불합리한 일들 그런 것들을 이제 인터넷에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잖아요 그 컨텐츠가 네이트판 가시면 많이 네 무궁무진하죠 네 네 저는 그 무궁무진함에 좀 뭐라 그러지 끌려서 이걸 만화로 만들면 얼마나 오랫동안 한국의 3분의 1이 본다 이거는 시장이 확실하다 왜 그런 건가요? 저는 그 아니 독자의 수보다도 얼마나 오랫동안 연재할 수 있을까 내용이 끝뒀으니까 네 근데 제가 그거를 어떤 계기로 처음에 봤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뭐 어떤 것을 검색하다가 그런 이제 분들이 그 며느리들이 올린 하소연 같은 것들이 모여져 있는 게시판을 처음 들어가서 봤는데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그 내용들이 뭐 많이 TV에서도 보고 주변에서 다 볼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막 성토를 한다는 것에 좀 충격을 받았고 또 또 뭐랄까 제가 그 드라마에서 사랑과 전쟁 같은 곳에서 본 그런 갈등은 정말 심한 갈등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갈등이 아니라 정말 너무 소소한 갈등 소소한 것들 너무 말하자면 너무 치사해지고 그래서 말하기 싫어지니까 자꾸 그게 골맞지는 네 그런 일화들을 보면서 아 이 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이제 전화를 걸어서 뭐 아침 잘 먹었니? 뭐 어떻게 했니? 이런 안부를 계속 물으시는데 그 안부가 자꾸 그래 아들은 잘 아침 먹었니? 아들에게 밥은 차려주었니? 그래서 그 며느리는 너무 이제 그냥 순수하게 남편에 대한 질문이니까 그럼 남편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지 그러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시어머니께서 아들은 지금 일하느라 바쁘잖아 근데 그 부인도 나도 일하는데 회사에서 받은 거였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누군가가 써놓은 글을 그런 글을 봤는데 좀 충격이 컸어요 결혼하시기 전에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때 그런 걸 이제 만화를 지금 씨라고 해서 만화를 만들었던 거였거든요 그때는 사실 소재에 대한 관심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소재도 많고 내가 이걸 가지고 뭘 만들면 다 재밌게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게 작은 거를 좀 뻥 튀기는 거였잖아요 이런 정말 보일 듯 말 듯한 것들을 가지고 뭘 만들면 정말 재밌을 텐데 내가 또 잘할 수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돋보기를 꺼냈군요 네 그래서 하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소재도 많고 나도 막 잘할 수 있고 다 그런데 그래서 결국 나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지? 그게 없는 거예요 그거 엄청 고민 많이 되셨죠 그래서 재미 그래서 그것만 계속 생각을 하지만 결국에는 그 답을 찾지 못해서 이제 치워놨었죠 그냥 이걸 계속 할 수는 없겠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놔뒀는데 제가 결혼하고 그리고 이제 살면서 문득 보니까 제가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며느리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행동들을 그런데 저는 이미 그런 게시판들도 많이 보고 이걸 만화로 만들었고 할 만큼 좀 생각 그런 것에 좀 깨어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정말 나도 모르게 그렇지만 뭐 나한테 누가 그런 걸 시킨다던가 뭔가 불합리한 어떤 상황이 펼쳐졌던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저 스스로 내가 생각할 때 며느리라면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것들을 충실히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거를 어느 날 분도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갑자기 보이는 거군요 느껴지는 거군요 그래서 그냥 남편한테 그런 얘기하면서 예를 들면 내가 했던 어떤 행동 시댁에게 했던 행동들 그러면 남편도 그런 걸 우리 집에 하길 원하고 계속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남편은 내가 그런 걸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집에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돼 안 해도 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나는 생각에 어떻게 안 해 어떻게 안 해 어떻게 안 그런데 왜 안 하면 왜 안 됐지 나는 왜 이런 생각 하게 됐지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안 해서 이제 몽실몽실 네 나는 왜 당연히 내가 이걸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을까 그런 이제 그런 생각에서 이제 이런 만화를 이제 그리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원래 소재적인 관심과 또 지금 어떤 주제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오랫동안 보고 들으면서 내 몸속에 이제 뼛속 깊이 이제 들어있는 며느리의 어떤 상을 내가 스스로 재현하고 있다는 거 이거를 음 깨닫고 많은 사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며느라기를 보면서 좀 더 충격이었던 거는 읽으면서 나도 뭐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누구에게나 다 말할 때 시댁에 대해서 누군가가 얘기를 물어보고 나면 저희 시부모님 너무 좋으시고 저는 진짜 복받은 사람이에요 저도 항상 이런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할 정도로 저희 시부모님이 너무 좋으신데 며느라기를 보면서 나도 겪었는데 그런데 우리 시부모님 너무 좋으신데 나도 겪었네 그런데 이 정도 말은 그러니까 이게 혼란스럽다기보다 되게 슬퍼지는 거예요 이런 게 이 정도 이 정도 그러니까 며느라기의 어떤 그 말하기 방식이나 그런 사건들이 아주 깊숙하게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진짜 폭력 폭력은 폭력인데 폭력의 강도가 아주 세다고는 느껴지지 않지만 폭력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말을 잘해야 되는데 고르고 계신 거죠? 아 네 혹시 이런 얘기인가요? 어떤 변화가 모색되려면 반드시 필요한 전 단계가 인식이나 인지인데 그 인식이나 인지 단계에서는 반드시 혼돈과 혼란이 오거든요 혼돈과 혼란은 아니었어요 그건 아니었어요 그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는 괜찮은 수준이야라고 느끼는 제 자신이 충격이었다 충격이었다는 거죠 이게 이 정도가 뭐라고 느끼는 제 자신이 아니잖아 이거는 분명히 너도 기분 나빴었던 일이잖아 그거에 대해서 기분 나빴잖아라는 거 있잖아요 저는 특히 뭐가 되게 와닿았냐면 제가 아이를 낳으니까 아이들을 이유식을 만들잖아요 그럼 아이들 이유식을 만들다가 분명히 남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머니께서 그냥 지나가는 말씀으로 애들 남기고 네가 먹어라 이러고 지나가셨어요 근데 제가 그 전까지는 애들이 남긴 걸 그냥 먹어도 인식을 못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약간 그렇죠 역겹다는 생각이 들면서 못 먹겠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그걸 계속 그 다음부터는 버리게 됐거든요 근데 이게 왜 내가 애들 걸 먹어야 되지 애들이 남긴 걸 나도 똑같이 밥 먹고 싶은데 나 지금 애들 키우느라 서서 밥 먹어야 되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서 미치겠는데 왜 내가 애들이 남긴 걸 갑자기 그때부터 여기서부터 뭔가 치밀어 오르는 거야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막 괴롭히려고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본인께서 하시던 방식대로 그냥 얘기하셨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그 말도 이해가 되는데 나는 너무 싫은 거예요 그 말이 그래서 어머니께는 어머니 저 기분 나빠요 라고도 말을 못하겠고 그러니까 어머니 방식이 뭔지 알아요 하지만 나는 그게 아니에요 라고도 말을 못하겠는 거죠 그게 너무 슬펐어요 근데 여기 며느라기에서도 약간 먹는 거에 대해서 이 밥 남은 건 너랑 나랑 쉬우자 이러잖아요 이런 얘기 너무 흔하죠 근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싫을 거라는 생각을 어머님도 못하시고 저도 그냥 그러니까 그분도 그렇게 사셔가지고 또 난 이거 이 생각 많이 했거든요 방금 전에 그 얘기 들으면서 그 전에도 생각한 건데 상대가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해랑 현재 기분 나쁜 나랑 별개로 둘 다 중요하다 보통 사람들은 그중에 하나를 택하더라고요 이해했으니까 기분 나쁜 내가 참아야지 내가 기분 나쁘니까 이해가 돼도 제가 나쁜 놈이야 근데 이해는 돼 그거랑 별개로 나도 이 기분 나빠 둘 다 양립할 수 있는 얘기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고부 갈등에서 항상 많이 보이는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그냥 며느라기를 보면서는 그 부분이 좀 저한테는 좀 슬프게 다가왔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고부 갈등을 그린 어떤 작품들 이런 거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 너무 많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너무나 우리가 그냥 저처럼 생각하고 넘길 수 있는 그냥 어머님이시니까 그러면서 넘겨왔던 일들이 이렇게 펼쳐놓고 보니까 이렇게 그냥 참는 것만이 답은 아닐 텐데 나는 왜 이렇게 있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고 그리고 며느라기를 보면서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이 있잖아요 한강 작가님의 그 작품이 제가 생각하기에 수신지 작가님의 어떤 작가의 삶의 궤적과 그리고 며느라기라는 삶의 며느라기라는 작품이 되게 겹쳐 보이더라고요 채식주의자라는 그 작품 자체의 주인공이 그러니까 그냥 가부장제 사회에서 재질은 많이 다른데? 네 그렇죠 그런데 그건 채식주의자는 굉장히 강한 은유가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 말하려고 하는 반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냥 그 사회에서 이게 맞는 거야라는 것에 맞춰서 살고 있었던 주인공이 난 사실은 이게 싫었어 그런데 왜 내 개성을 인정해 주지 않고 내가 싫다는데 왜 강요해? 라는 것에 대한 반발이 그렇게 급작스럽게 나오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수신지 작가님의 작가적인 삶이나 그런 데서 약간 겹쳐 보이기도 하고 며느라기에서의 그런 주제의식 이런 것들도 결국 중국에는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며느라기 얘기하니까 또 막 저는 되게 감정적인 사람이야 뭔가 이렇게 감정이 널뜬 작품을 보면 막 장난 아니에요 표현을 내가 말을 잘하고 있나? 대답을 듣고 싶은긴 한데 사실 이건 대답이 필요한 말은 아니지만 그렇죠 그냥 제 생각에 어떻습니까? 며느라기 끝나고 반년이 지났지만 소회를 여쭤보자면 그 며느라기라는 걸 연재하는 동안 너무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 재밌다고만은 말할 수 없는데 되게 짜릿한 순간들이 많았어요 사실 연재가 처음에는 받아주지 않아서 했던 그 방식이 나중에는 오히려 좀 더 이 작업을 좀 더 빛나게 하는 하나의 요인이 됐다는 것도 참 재미있었고 사람들의 반응이 막 이렇게 많이 있었던 것도 너무 재밌었고 사실 무서웠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많았거든요 그렇지만 어쨌든 그런 많은 반응이 있었다는 게 정말 즐거웠는데 이제 저는 연재하는 동안 이종모 작가님께서 이 팟캐스트 불러주시기도 했었던 것처럼 좀 이런저런 제안들이 있었는데 다 안 했던 게 어쨌든 이거를 무사히 마무리하자라는 그 하나만의 소망처럼 가지고 생각하고 정말 근신하면서 그냥 만화만 그렸거든요 그런 느낌이었어요 수도사 같이 그래서 집 멀리 가지도 않고 그렇게 해서 제가 생각했던 대로 마무리를 지었다는 것 그것만으로 저는 굉장히 만족을 했고요 그렇지만 부족한 점은 참 많아요 제가 그래도 조금 마지막에 급하게 마무리한 게 좀 없잖아 했거든요 저도 좀 힘들기도 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그런 조금 아쉬운 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마무리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데 그때는 외부에서 저에게 다가오는 사람이다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제가 좀 정신적으로 힘들기도 했는데 지금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생각하니까 그게 참 되게 한때다 한때다 모든 것은 지나가리라 그렇구나 정말 너무 옛날에 지나가서 기억이 안 나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관심을 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시간 열과 생겨서 나와준 거군요 정신적인 여유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해요 지금 한 회로 나가는 방송 중에 제일 긴 방송이 될 것 같아요 두 시간 반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돼요 언제나 이런 식이야 재미있어서 얘기하다 보면 두 시간이 건너가 있고 하지만 그만큼 이미 밀도 높은 시간이었어요 오늘 수신지 작가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을 안고 참관하신 두 명이 있습니다 질문을 들어봐야겠죠 들어봐야 될까 질문 있지요 가져오셨죠 그럼 간단하게 질문을 해주세요 청강대 만창과 2학년 재학 중인 조민주입니다 처음에는 제가 3그램을 좋아해서 3그램으로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저는 며느라기 보기가 되게 좀 불편했거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엄마랑 되게 사이가 좋아서 좀 그런 얘기 듣고 그리고 사실 엄마한테 되게 장난스럽게 요즘은 만화를 이렇게 그 뭐지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이렇게 올린다? 그래서 댓글에 태그가 되잖아요 그래서 막 태그 댓글 보면은 남자친구 같은 거 데리고 와서 너 이 집은 안 그럴 거지 이런 댓글 우리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런 거 보면서 어떻게 댓글에서 의견 공유를 할 수 있다니 너무 좋잖아 막 얘기하시는데 엄마 그걸 보시는데 좀 약간 아 그래 막 이러면서 약간 좀 그런데 그 반응이 그래도 알잖아요 그래서 난지 교수님이 막 감정적이어서 막 그랬다 얘기하셔서 저는 감정적인 독자 덕분에 그 만화가 좀 더 이렇게 잘 다가오고 오히려 불편했던 것 같고 포스터도 뒷면에 댓글도 이렇게 있는 포스터인데 그 포스터도 되게 저는 보면서 아 역시 며느라기는 저한테 너무 보기 어려운 만화라고 항상 생각했었거든요 그래서 며느라기 되게 제 하여간 불편하면서도 저한테 되게 좋은 만화였던 것 같고 처음부터 생각했던 질문은 그 미메시스에 연락하셔서 이제 된 거잖아요 근데 아까 뭐 만화 안에 이게 수신 작가님이 만화를 언제 하셨네 뭐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사실 만화를 부문 짓기 힘드니까 미메시스에도 예술 만화 이런 식으로 하고 아까 혜성을 닮은 방 좋아하신다고 하셨지만 그것도 약간 만화 형식에서는 좀 많이 벗어난 거잖아요 주류 만화 형식하고는 그래서 이제 저는 서양화가 나와줬다는 거 마저 보고 아 역시 그러실 줄 알았다고 싶었는데 이제 점점 뒤로 하신 작품들은 좀 더 칸이 생기고 규격이 확실히 또 인스타그램의 규격이 아예 정사각형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걸로 넘어갈 때 좀 제한이 생길 때 어떤 생각? 작품을 좀 자유롭게 못한다는 그런 게 있으셨는지 좀 표현의 자유에서의 좀 가지신 생각이 있으셨나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셨나 궁금했어요 질문이 좀 어렵다 근데 그렇게 저는 그 어떤 만화 제가 하고 싶은 어떤 이야기가 생겼을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면 좋을까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게을리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 장르도 그렇고 또 그거를 이제 보는 사람에게 다가가는 방법도 그렇고 그 모든 게 다 이 작업을 내가 왜 하는지 이 이야기가 왜 존재해야 되는지 그거에 맞는 그것을 더 드러낼 수 있는 그런 형식을 찾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좀 뭐라고 할까 늘 하던 대로 하는 게 가장 편하니까 그렇게 하기가 쉬운데 그래서 저도 좀 요즘에는 이제 만화가 저는 편하게 느껴져서 좀 그냥 자연스럽게 만화의 형식을 좀 취하고는 있는데 저는 딱 어떤 형식이 제한되지 않고 이야기가 생겼을 때 하고 싶은 이야기 생겼을 때 거기에 맞는 것들을 어떤 도구들을 좀 자유롭게 이용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왜 하는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을 들어보면 제가 정말 좋아할 수밖에 없는 작가 아닙니까 맨날 하는 얘기잖아요 한 가지 비슷한 스피노프 질문인데 작가님도 형식의 제약이 어느 정도 생기면 그 제약 안에서 제약을 지켜가면서 연출하는 것이 더 재미있는 쪽인가요? 이런 거 시조나 하이쿠처럼 지켜야 되는 형식이 있으면 더 구속된다고 느끼는 작가도 많잖아요 근데 보통 또 어떤 거장들의 인터뷰를 보면 제약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낀다 그 제약 안에서 하고 싶은 걸 하는 게 정말 재밌는 거다 이런 얘기도 또 많이 하셔서 작가님은 어떤 느낌이실지 궁금합니다 제가 만화에 관심을 가지고 거의 처음 본 만화가 유리의 도시라는 만화인데요 유리의 도시 그 만화를 보면 형식의 제한을 두고 시작된 만화예요 모든 페이지를 아홉 칸이었나? 똑같이 나누어서 진행되는데 그 아홉 칸을 위로 세 칸 윗줄을 합쳐서 총 세 칸을 만든다든가 전체를 큰 한 칸을 만든다든가 맘대로 쓰잖아요 어쨌든 그 형식 제한을 작가가 정해놓고 그 형식을 넘나들면서 하는 그런 만화인데 제가 그 만화를 보고 만화를 그려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런 재미가 있는 장르구나 제가 예전에 그냥 봤던 만화랑은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때 저 조금 깜짝 놀랐었는데 그래서 어떤 제한을 가지고 하는 작업도 재미가 있겠다라고 그때 그런 생각은 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지금 작가님이 물어본 그런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 다 생각해보신 것 같은데요 그때 잠깐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요 예전에 재밌네요 억슈씨가 여러분님이 보고 계셔 후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형식을 쓰셨는데 재미있었다고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방금 전에 학생 작가님의 질문과 맥이 좀 닿는 것 같아서 학생 기자님 학생 기자님 네 저 학생 작가라고 항상 부릅니다 네 이상한가요? 아니요 이상하구나 안 이상해요 죄송해요 단지 걸어서 자 이제 저희 두 시간 반에 육박하는 이거 두 화 내보내고 싶다 아니에요? 안 돼요? 밖에 공문우 작가님 지금 넉다운 당했어 너무 피곤해 자 이쯤에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녹음에 대해서 간단하게 홍 교수님의 소회를 들어볼게요 아 네 그 제수 작가님 나오셨을 때도 비슷함을 느꼈는데 네 피곤하다 피곤하다 아니요 너무 피곤하다 뭔가 그 작품을 창작하고 싶은 그 의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만화라고 하는 우리가 너무 많이 현재 보고 있는 웹툰이나 아니면 뭐 출판 만화의 그런 주류의 형식의 매몰될 게 아니라 그냥 우선은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를 끄집어내는 게 더 중요한 창작의 첫 단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어떻게 그릴 거냐는 다른 문제죠 네 어떻게 만화를 만들지 어떻게 연출하지 이거는 생각보다 뒤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왜 스콘 맥클라우드가 그 발상과 발상에 대한 아이디어와 그런 어떤 형식에 대한 것들을 먼저 고민을 하는 것이 진짜 작가라고 칭송받는 많은 사람들이 고민해 오는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렇죠 알 것 같아요 점점 롱터뷰를 지속하면서 많은 작가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네 어떤 발상 그리고 그 발상을 어떻게 내가 표현해내고 싶어 하는지의 그런 창작의지 이런 것들이 더 작가분들에게 그렇죠 뭐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뭐하지만 그렇게 느껴지죠 네 그게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느껴지게 하는 정말 좋은 기획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기획자의 능력과 거기에 딱 걸맞는 롱터뷰 인터뷰가 나오셨어요 역시 저희의 홍블리 박사님의 하지 마세요 정리된 좋은 정리라고 하세요 수진 작가님 오늘 어떠셨어요? 음 너무 즐거웠고요 피곤하셨죠? 저희가 너무 길게 아니요 요기도 무섭고 죄송합니다 아니요 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하고 재밌었고요 음 그러니까 제가 그 며느라기라는 저 만화를 통해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저한테 가져주시고 저 얘기를 좀 궁금해하시기도 하고 그러셨는데 저는 사실 제가 가진 것보다 좀 잘됐다고 생각해요 저 만화가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시대 상황이나 여러 개 잘 맞아 떨어져서 그래서 저는 사실 좀 저를 드러내는 게 조심스러우셨죠? 네 좀 그랬어요 이 만화를 망칠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한 사람은 나다 좀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좀 제가 드러나는 거를 좀 자제하려고 했는데 너무 나오고 싶었어요 이 롱터뷰 제가 너무 잘 재미있게 듣고 있는 프로라서 영광이네요 진짜 또 언제 이런 기회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래서 오늘 나오게 됐고 오늘 제가 질문에 답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어쩌면 저를 포장하고 좀 더 멋있게 얘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저의 이야기는 그냥 오늘 듣는 걸로 그냥 잊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포장한 게 이 정도면 이렇게 소박한 포장이 어디 있어 제수 작가같이 막 아니다 미안합니다 제수 자꾸 왜 이러냐 그러셨군요 제가 오늘 저의 소회는 저의 소회를 정리하면서 인사를 할까 합니다 제가 되게 인상 깊게 봤던 어떤 선수의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 선수가 어떤 선수냐면 일본의 오래 걷기 챔피언입니다 오래 걷기라는 대회가 있어요 일본은 참 신기한 대회들이 많죠 오래 걷기 3관왕이나 어떤 챔피언의 인터뷰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오래 걷는 것에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인데 보폭은 조곤조곤 해야 되고 그동안 내 몸을 최대한 잘 지켜봐야 된다 그래요 중간에 성급해지거나 보폭이 급해지거나 뛰면 절대 오래 못 걷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 조곤조곤하게 걷는 수많은 사람 중에서 가장 오래 걷는 사람들은 내 몸의 상태 구석구석을 아주 주의깊게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수신지 작가님의 작품에 대한 얘기를 오늘 쭉 들어보니까 이 챔피언의 얘기랑 되게 많은 부분이 비슷합니다 자기의 일상을 굉장히 잘 지켜보면서도 뛰지 않고 계속해서 보폭을 유지해 나가는 작가님이라는 느낌이 다시 들었고요 그래서 다음 작품도 매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쯤에서 인사를 드릴까 합니다 청간문화산업대학에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웹툰스쿨의 대동연지도 프로젝트 롱터뷰 오늘은 며느리하기를 최근이래 반년 전에 만결하신 수신지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전 지금까지 말아가야 준 법이었고요 저는 흥란지였습니다 수신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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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